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봐주시고요.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주간운세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토가 을목에게, 즉 평관에게 영향을 깊게 받게 되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평관이 평상시보다는 기토에게 마지막으로 좀 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주간입니다. 해내야만 하는 일 또는 목표를 정한 일이 있다면 도망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주간이기도 하고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토의 몸부림이 반영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보를 챙겨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연락이라던가 여러가지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날짜인 3월 21일 개유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기토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토 일간을 찾는 연락이, 이 편제에 관한 연락이 드러나는데 아무래도 묘월에 지금 유날이기 때문에 좀 더 기토를 귀찮게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고요. 또 유가 이렇게 들어온 일진 상황은 기존의 판을 뒤집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소란스럽다는 거죠, 주변에서. 평화주의자 기토 입장에서는 또다시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 상황이 전혀 반갑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날짜 화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법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 술일은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화와 또 이 토의 오행 자체가 입고가 되는 하루입니다. 참아내야 하는 일이 많고요. 술일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일을 이해해줘야 하고 한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내 시간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어요. 들어주고 받아줘야 비토일관 입장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상당히 장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그냥 끄덕끄덕만 해줬는데 상대방은 참으로 고마워할 수가 있고 해결책을 내어준 것도 아닌데 기토일관들에게 정말 너 같은 친구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수요일은 을해일로 들어왔거든요. 청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정제가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퇴직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 그동안 의지해왔던 사람들 의존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떠나가거나 아니면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행동들을 그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그 일을 실상 기토에게 의지를 한다거나 기토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수요일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3월 24일 병자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기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지켜왔던 규칙들이 크게 변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소 그 변화하는 과정 변역이 되는 과정이 아주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월에 지금 있는 병자일이기 때문에 소란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시끌시끌한 거죠. 인사개혁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부서개편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어떤 파업이 일어나는데 그 파업이 무마되는 과정이 사람들의 소속이 일제히 바뀌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3월 25일 정축일도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이 축일은 인묘지 환경도 되면서 또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바로 입고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면 금요일이 사실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유리한 날이 아니거든요. 불리할 수 있고 참 곤란하죠. 주변에서 이 결정을 도와주겠다고 나서거나 조언을 이제 비토일관이 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조언들이 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좀 더 충분히 고민하시고 갈등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토요일 3월 26일도 보겠습니다. 모인일이고요. 겉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비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회피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그냥 하기 싫어서 비토에게 떠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게으름을 알면서 기토분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 일을 대신해 주게 된다거나 그 사람의 일을 능청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3월 27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기묘일이고요. 이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경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들 연락이 이날 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혼자 있고 싶은 하루입니다. 그만큼 기토는 개인, 자기 자신, 당사자의 일로 즉 본인의 일로 매우 바쁩니다. 그냥 생각할 시간도 좀 많아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먹고 사는 생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기토는 고민이 많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가급적 주변에 기토가 있다. 그러면 그 기토분들 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실 좋아요.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또 운세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이라고 하는 정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 게 을목이 왔을 때는 경금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통제가 가능한 통제력이 강승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 을목이 경금에게 흡수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3월 21일 개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또 자잘한 무상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일시적으로 경금의 이 금온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일시적이거든요. 이 안정적이라는 것도 장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잠깐 그렇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월요일이 가장 증폭되는 에너지 수치가 커지기 때문에 자칫 힘 조절을 하지 못하실 경우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내 마음대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 힘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이나 자잘하게 택배 박스 이렇게 칼로 긋는 행동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잠시 베인다거나 또는 이제 걸음걸이 부분에서 사소하게 미끌하고 이렇게 발목을 겹지를 수 있다거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화요일 갑술 일도 보겠습니다. 현재가 우선 청간에 들어왔고 선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세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죠. 또한 이 수릴은 화와 토가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환경지 자체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전이나 점심 직전에 오전 근무 때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주 노련한 아주 노련한 윗분의 도움으로 해결이 됩니다. 본인이 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윗사람이 개입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수요일 의뢰일도 보겠습니다.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 환경에 점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해 속에 보시면 간목과 임수가 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식구들 가족이라고 하면 꼭 피를 나누는 식구들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장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네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아프거나 또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돈을 기꺼이 쓸 수밖에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병자일도 보겠습니다. 병자일은 평관이 들어온 날이죠. 상간에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누군가와 의견 대립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 자의의 특성대로 정보의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대응하지 마시고 해당 장소나 자리에서 일단 우선 몸을 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 3월 25일 금요일 정축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금의 에너지 자체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입니다. 이 날은 만약에 경금일간 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사소한 잘못부터 심각한 잘못까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이 크게 드러나기 어려운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잘못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크고 작던 간에 그런데 금요일은 무슨 일을 해도 이 상황 자체가 감추어질 수가 있고 또 나보다 내가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충분하게 표현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큰 잘못을 인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비춰주시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3월 26일 토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청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동안 추진을 해왔던 일 중에서 멈췄던 일 중단했던 일들을 다시 이어서 하시게 되는 재시작 그리고 헤어졌던 옛 회사 동료들 다시 재회를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 토요일의 운이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7일 일요일 기묘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그냥 윗사람이나 부모님 또는 본인보다 윗상사 연장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도시락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자면 분명히 아침에 죽을 시켜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심부름을 시켰겠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메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또 메뉴가 바뀌거나 아니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변덕처럼 말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심부름하시는 입장에선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일관분들도 한번 또 살펴봤고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일관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심부름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현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선 일시적이지만 승부를 내거나 경쟁상황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유리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복수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을 대갚아주는 행위 말고도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명분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날짜 개요일이 들어오는 월요일을 보게 된다면 우선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와 있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죠. 경쟁환경에서 신금분에게 일주일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날을 뽑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극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이 월요일이 승부에 아주 유리한 날일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화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와서 정제가 성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화토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이고요. 신중함이 아주 떨어질 수가 있는데 신금 입장에서는 사실 평소답지 않게 호둥지둥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초조해질 수가 있고 동시에 또 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 수요일 3월 23일은 을해일입니다. 산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장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죠. 이 날은 이성과 관련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어떤 대립이 생겼을 때 말싸움이라던가 가치관에 대립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본인의 상대방에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누르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목요일 3월 24일 병자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간섭을 당하게 되고 외부 환경이나 외부 인력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정축일은 편관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날은 또 금이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노력을 해서 신금이 얻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선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 만들어진 사업계획서 또는 실적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거저 넘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1등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반칙을 한다거나 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순위가 올라가서 본인이 그냥 거저 얻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보겠습니다. 3월 26일이고 모인일입니다. 경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퇴직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 생각만 하시게 될 걸로 이상이 되고요. 실제 본인이 계획했던 일이 추진되거나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뒤심이 아주 부족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죠. 1호일 3월 27일 김요일이죠. 김요일은 청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계획을 하시게 될 건데 이날 과거에 맺어왔던 모든 인연들을 파단하거나 정리하시게 되는 인연의 교체 주기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재석이 좋다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도 을모 을모 하늘의 기회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아 편인이죠. 정인이죠. 정인 윤킬로 들어왔으니까 계유니까 정인이 기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누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내가 그동안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또는 정체를 숨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화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식신이 천관에 들어왔고 천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반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손 아랫사람에게 지적을 듣게 되거나 헌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개성에 해당하는 화, 재고지도 되고요 안고지에도 놓이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손 아랫사람에게 지적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이민년의 개묘월의 갑술일로 이어졌는데 묘술 하보로 인해서 수리관이 이제 묶이는, 계획에 묶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에너지의 소모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후에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제 수요일 3월 23일은 의뢰일이라서 상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벌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계산밖의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 당황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좀 서란스러울 수 있지만 또 묘월에 일어난 해날이기 때문에 목으로 이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몸화되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결국엔 이날도 사실 경쟁에서 유리해요 결과 자체가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 3월 24일 병자일은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임수가 잘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판단을 후회하게 될 확률이 좀 커집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은 정축일이고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세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 추결이라서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인성의 고지가 됩니다 안정적인 신뢰감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3월 25일 이 금요일에는 평판이 아주 좋아지는 지지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3월 26일은 무인일입니다 청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임수일관에게는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선물을 하시거나 양보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정보를 하시거나 그냥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본인의 것을 본인의 기회를 그 다음 일요일은 3월 27일 마지막 날이죠 김요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다시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외출을 하게 되고 또 이 외출을 했을 때 어떤 곳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시고 있다가 다시 일정을 취소를 하게 되고 완전히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몰입도가 커지고 또 경쟁에서 유리한 흐름 또 가만히 있어도 거저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주간입니다 계속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이번 주간에 울목이라고 하는 이 식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선 개수가 다소 좀 시달릴 수 있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동시에 이 개수가 또 가만히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해를 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이런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소통의 노력이 필요한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개요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정간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노력이 월요일에 헛수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성 들어서 만든 어떤 모델 모형이 있었는데 사소한 사고가 생겨서 부서진다거나 또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저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3월 22일이고 갑술일이 들어왔어요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쇠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이 수리라는 환경지 자체는 화와 토가 입고가 되는 흐름입니다 즉 재관이 모두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장서서 개수가 나서기보다는 회피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그 장소를 그냥 피해버린다 라는 뜻이 되겠죠 회피용으로 태도를 취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수를 이해하기보다는 아 왜 피하느냐 왜 무책임하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개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데 싸우기 싫은 날이거든요 앞장서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만큼 소심해지는 날이 됩니다 소심 겁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3월 23일 을해일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개수일간 한 분에게만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휴가를 반납한다거나 혹은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신입 교육을 개수일간 분이 본인의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떠맡아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입니다 경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기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벌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오랜만에 회복이 되는 날이고요 또 묘월에 태어난 자일이다 보니까 손가락을 다칠 수가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날은 손가락을 조심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정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청간에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축일은 금의 입고지 즉 인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정축일 금요일의 상황을 또 대입을 해보자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황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과 내가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원치 않는 만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악성 민원이니 이날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보겠습니다 3월 26일이고 무인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의 기수가 놓이는 날이 됩니다 폭식이나 폭음 한꺼번에 드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또는 마시는 거 술자리를 가셨는데 좀 무리하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장에 여러가지 소화기간에 무리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 3월 27일도 보겠습니다 김요일이고 현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내 영역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영역이라면 자신의 지적 영역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때문에 예민해질 수가 있고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가수라고 할게요 근데 소속사나 자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엄연히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이 생겨서 아니면 그런 채널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게 된다거나 그래서 당황해할 수 있어요 그대로 베낀 것 그대로 가져간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혹은 내 주거지나 사무실에 함부로 침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생겨서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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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